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상점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.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어떤 업종이 얼마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먼저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집합금지 조치로 6주 이상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운영시간 단축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여행업과 공연시설업 등 277개 경영위기업종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엔 안경소매업과 결혼준비서비스업 등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추가됐습니다.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% 지급되도록 하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. 전 국민 88%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, 음식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, 대형마트와 백화점, 대기업이 운영하는 카페와 빵집 중 본사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